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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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수사센터를 운영하였다. 수사센터는 시계반에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진 뒤 무등록 대부업이나 고금리이자 팬치광 채권추신 곳은 서민을 대상으로 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집중헌된 고람수다. 경호고 관계기관광 공조허용 법률상담광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도 곧지헐 예정이오다. 지하수 관정의 노후화로 인한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관정 내부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것담수다. 제주도는 대부분의 지하수 관정이 30년이 지난해 내부상태 불량으로 부유물이 발견되거나 치수감부식광, 물때가 찌는 소래 등의 발생험에 돌랑 올리 서부지역 12바디 관정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헉행고 람수다. 조사과정에서 오염물질 제거광 청소, 수질검사 분석을 통하여 주기적인 관정 내부 시설관리광 제도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오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오크다. 페난들러십사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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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